진천 백곡에 있는 실내 게이트 볼장 인데요 오늘 참숫마실축제 행사가 있어서 왔습니다 지금 아직 시작 전이라 준비하느라고 바쁘네요 저는 이번 행사에 종이모형 행사를 하러 왔습니다 제가 만들어본 숯부작 종이모형을 활용해서 만들어봤고요 다이소에서 산 2,000원짜리 조화들 이게 한 6,000원인가 8,000원 든거 같은데 잘 만든 작품들이 꽤 많아요 오이도 다녀있고 다이소에서 산책하고 있습니다 도전원에서 산책을 만드니까 동물원에 오는 물 속의 필기 여기엔 족발을 흡수하게 만드는 공유 엄청 많이 묻혀놨어요 제가 이번 행사에서 만들 종이 모형입니다 진천 백곡 숫 캐릭터거든요 숫댕이 하고 검댕이 였나? 아마 그랬을거에요 조금 있으면은 시작을 합니다 물이랑 다 어울린다 작은 잔인 이건 그냥 이렇게 만들어내야지 생크림 , 한입, 한입, 한입 한입, 한입, 한입 면이 다 먹을 수 있는 갓 제가 첫째는 3인분 3인분 네 카톡 보고서 옥수수 고구마 이 빵이 찬건해서 또 이 빵이 찬건한 빵 Beautiful 이 빵이 좀 Wet 이쁘게 찍어 그려진 recalار 이 빵도 이 빵이 그냥 안tspah 이제 유튜브를 방금 뵐거니까 응 응 응 습그림 그리는 코너인가보입니다 네 beans 안내 único 제가 도망쳤는지.. 네 8 2 안녕하세요 ぜひ 헷갈베고 청순많 할수 있는 제이제 오늘 행사에 진행한 교수님 전환성 정기넥입니다 간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에 기능연으로 함께하는 비대면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의 전통을 시작합니다. 동영상의 전통을 시작합니다. 동영상의 전통을 시작합니다. 부족해요 네 맞습니다 다음으로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자 여기 여기 파트 내년에 마스크 벗고 대면으로 한번 또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젊은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